첫차판 약간 이렇게 맞으면서 떨어뜨렸는데 디디루 디디루 1달 AJ 골킹! 골킹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8 솔영에 박 titre star 도움령 선수는 올 시즌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대상자 경기에서 2배니를 찍어보인다는 김다영입니다. 그렇지, 계상 2배니를 등 다양한 기술을 보여줬던 조광연 선수입니다. 두 번째 발전입니다. 구입시ason은 올 시즌에서 2배니를 기고 있습니다. 이 내용으로 노아의 서술을 두고 전승해서 이 수정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